너 위해서가 아니고 나 위해서야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혜린이 살피면서 그거 키우면서 정말 그렇게 사셔도 행복하세요? 그래 혜린이 그거 미안하느라 애쓰는 것보단 그냥 품에 안고 사는 게 편안하다 도인아 난 이렇게 내 편안한 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너 편안한 대로 살아 응? 우리 그렇게 살자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앞을 보고 저기 앞을 보고 그렇지 얼리 앞을 보고 가는 거야 그렇지 발 세게 발 물어 그래 자 잘한다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앞에 보고 이야 잘한다 혜린이 맛있어? 응 엄마하고 할머니는 절대 라면 못 먹게 하거든 혜린아 응? 아빠는 혜린이가 어떤 사람이라도 좋아할 거야 나도 나도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도 좋아해 만약에 혜린이가 싫어한 일이 생겨도 그건 혜린이 잘못이 아니야 아빠 아빠 어머니하고 싸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야 혜린아 아니야 이것만 기억해 아빠 엄마가 뭘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넌 아무 잘못 없어 어른들 일은 혜린이 때문이 아니야 알아 알아 혜린이 잘못 없어 할머니도 그래서 나 좋아하잖아 그래 그렇지? 혜린아 그렇지?